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청완한 하나님 청완한 날에 청완한 하나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일을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원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생 나의 노령 나의 의미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난 이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청완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바람이 나의 모든 바람을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일이 되고 사명의 일이 되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은 나의 믿음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깨달일라 나의 믿음 나의 리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럽던 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럽던 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기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닿아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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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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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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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질 어향을 영불면 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질 어향을 영불면 하시니 영불면 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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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며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더 가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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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명 모든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늙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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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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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빛의 사다들이여 없어가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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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는 단단한 자식의 힘을 얻은 이이니 영원하신 여왕 하나님 등록을 더 가시니 목숨이 날 맺히며 하늘로 올라가 닿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으시니 달려도 못 잊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오직 여왕을 악당하는 자 달려도 못 잊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오직 여왕을 악당하는 자 달려도 못 잊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오직 여왕을 악당하는 자 달려도 못 잊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오직 여왕을 악당하는 자 달려도 못 잊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달려도 못 잊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오직 여왕을 악당하는 자 달려도 못 잊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걸어도 피곤치않네 오지 영호와를 악담하는 자 달려도 망피지않고 för балcompass 할려가도 피곤치않고 오지 영호와를 악담하는 자 달려도 망피지않고 걸어도 피곤치않네 아ábLove 고정의 하나님께 응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껏 찬양한 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새 힘은 그냥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현장을 정복할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줄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맡길 제 주 앞에 나아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 음성 들으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마음을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주님의 성령 주 안이 채우소서 인도하리 능도하리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나라 이 방에 하옵소서 나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께 이 시간 내 모든 걸 막힌 채 주 앞에 나옵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성들여 간절히 나옵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주님의 성령 중간이 채우소서 인도 아닌 능도 아닌 주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나라 이 방에 하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주님의 성령 중간이 채우소서 인도 아닌 능도 아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원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나라 이 방에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로 전 세계로 언약을 이루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잡으며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의감의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자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타일랜드. 태국은 자유의 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땅은 흑암에 잡혀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변함없는 영향력. 이 태국 불교는 현재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태국이 기독교화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눈을 어지럽힐 정도로 화려한 형상우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구역질이 난다고까지 한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희망하는 믿음. 그 이면에는 근원적인 뿌리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 우상문화요. 종교다. 좋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답은 아니다. 문제는 원인을 모르니 서서히 그 영혼 죽어간다는 것이다. 태국은 한국보다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은 1%가 안된다. 불교 95% 이슬람 4% 기독교 카톨릭 포항 1%이다. 태국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단 0.1%의 가능성. 국가대께 진심을 한 번을 유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사항과 녀석은 흐름을 유지하는 결과가 영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외한 상황에서 행사하는 방식과 성장에서 ум질을 해서 이제는 적극이 상관없어 richtingood 그지금이 흐름 나는 이 방식이 넓은 정당한 예수님들에 이스라이어라 계속 예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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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부터 바울까지 랩런트 7명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보금 가진 0.1%를 사용하셨다. 보금 앞에 동기 목적 없는 순수한 저들이 영적으로 프레임 체인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태국 보금화를 위한 남은 자. 또 그들과 위드해야 할 우리의 역할. 태국 보금화. 이제 세틀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2019년 상반기.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뜻을 화려하게 장식할 2019 태국 전도 캠프가 진행되었다. 세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본 교회에서 28명, 현지 35명, 총 60명 이상이 참석하여 수많은 영혼을 찬세기 3장에서 건져냈다. 이번 캠프의 특징은 본 캠프 이전의 사전 캠프와 함께 금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현지 RTS 신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수도 방콕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사라부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 없이 장로들의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다락방 보금을 접한 신학생 아이스와 뻐이를 통한 관계전도 중심으로 이틀 동안 캠프가 진행되었다. 총 3강의 캠프 메시지가 선포되어 캠프팀과 현지 사역자에게 적용, 말씀성취의 배경 가운데 최고의 영적 시간표가 된 것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간절함. 어떤 논리와 방법, 경험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 속에 캠프팀 개개인은 캠프의 주인공이었다. 캠프팀은 방콕 예원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대학교 캠프를 진행하였다. 지구상 가장 중요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왜 이런 고백을 원했을까? 새틀이 무엇인가? 복음받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완전한 복음이 증거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 오직 복음만이 개인과 사회의 영적인 문제를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프레임 체인저. 바로 저들이다. 복음 가진 당신이다. 방콕은 태국 선교 전략의 요충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몰려있다. 11월 13일. 방콕 중심가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복음의 영적 플랫폼이 위치해 있다. 볼품없이 소박한 규모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 바로 태국 RTS 설립 예배. 방콕 예원교회 이전 감사 예배 및 전도 집회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2002년 사무이, 2006년 수라탄이, 2012년 방콕 지교회당이 세워져 보급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비전 속에 이전을 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번의 캠프의 배경 속에서, 특히 조연태 선교사는 2012년부터 태국 선교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신학교 설립으로 인도를 받은 것이다. 척박한 현장에, 이 얼마나 귀한 신학교인가. 앞으로 카렌족의 신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장이 되었다. 이날, 거침없이 담대하게 찬양하는 모습에, 캠프팀은 감격스러워했다. 우산 가득한 이 현장에, 찬송이 울려퍼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할 역사여,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고 있음을 알았다. 태국 RTS 이사장인 정은주 목사는, 태국 RTS 설립 감사 예배에서, 프레임 체인저라는 메시지와, 방콕 예원교회 이전 감사 예배 및 전도 집회에서는, 성교 작품을 만드는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0.1% 가지고 섰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지금 온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너를 통해 보여주겠다. 생각의 틀을요, 이 프레임을, 이 프레임을 바꾸세요. 유괴사람의 성교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138이에요, 138. 하나님과 소통되는 순간에 나머지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멋진 성교 작품 만들자, 전도 작품 만들자, 랩년도 작품 만들자. 이날 소리 소문 없이 참석한 장로들과 중직자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작은 시간의 틈을 비집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장로에는 태국 RTS 신학교에 적지 않은 RTS 장학금과 운영자금을 헌신하였다. 자랑도 아니오, 의무도 아니다. 오로지 복음에 쓰인 것만이 참된 가치이기에 하나님은 이 같은 낮은 마음으로 성교 현장을 보게 하신다. 우리의 RTS 신학생들은 예원교회의 작품들이다. 이제 저들 스스로 세트를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방콕 예원지교회가 흑암 가득한 태국 현장에 복음의 빛을 더욱 강하게 발할 것이다. 태국 현장도 세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만큼 구원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한다. CVDIP, LVTNPO의 상 캠프에 참석한 국내외 참석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 복음으로 프레임 체인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와 성교는 요원한 일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위드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교 작품을 만들어 나가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다. 태국 보금아, 이제 새틀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의 근원 될지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의 근원 될지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의 그 넌 될지라 복의 그 넌 될지라 복의 그 넌 될지라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의 그 넌 될지라 복의 그 넌 될지라 복의 그 넌 될지라 땅끝까지 흐르러 복의 근원 되지라 빛끝까지 흐르러 복의 근원 되지라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아시는 인도를 받는 너들 빛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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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 성령이 또 내 힘이 아닌 성령들과 빛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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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의 새 여정속의 놈들에 가오는 등끝 Sheila K-장 상 adult 미원판장 뱃네 너 Hands-호가 머리 pac식 신의 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태국 캠프 태국을 우리가 해외에 1년에 몇 번씩 합니다마는 태국만큼 그렇게 허감이 가득한 땅이 없어요. 태국 글씨 자체가 여러분 보셨지만 글씨 자체가 뱀이에요. 뱀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꼬리 만들고 대가리 만들고 이래가지고 뱀 가지고 글씨를 태국말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허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허감이 뭔지 죽음 어떻게 되는지. 유일하게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하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를 찬양해 온 몸을 찬양하느냐. 그러나 허물같이 하느냐. 그러나 허물같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껏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살아나질 않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도 구원이 없거든요. 금치를 해놓은 우상 아무리 가서 빌어도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 구원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울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결론이 안 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불신적 상태에 똑같이 살아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서 다 해결해 줬는데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뭔 뜻이라고요? 모든 얘기할지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났다고요.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라 나오는데 할 필요 없어요. 뭐 할 필요 없느냐?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형통해 주세요. 그런 걸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걸 이방인들이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시겠어요? 기도 뭐 같은 기도입니까? 은약 기도하시라고요. 맨날 달라고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이 놈은 교회가 그냥 불바다인데 강서구만 해도 한 집 건너 교회인데 변화가 없어요. 세상이 변하지는. 왜?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거니까. 교회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다른 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열심히 노력할지 다 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수록 응답받아요. 말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끝난다. 예수 믿어라. 그러기에 태국까지 간 거예요. 저 케냐까지. 저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다 가라. 가서 예수 이야기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가 그러시더라고. 아멘. 이거를 이런 체험. 이 열정. 이걸 예원교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요. 마귀가 장난쳐도 하기는 소용없는 거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예원교회 나와가지고 또 지금 글씨도 못 누리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산다고 하면 또 옛날처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그냥 불신자처럼 그렇게 갈등하고 산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답 없어요 이제는. 주부상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없어서 해결해 다 이루었다. 요한복 19세 30절. 다 이루었다 하면 끝난 거라니까요. 이렇다 저렇다 맞다 털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사실을 말하는 캠프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일평생 받을 상금이란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시간들여 가서 알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 현장 가서 보금증가는데 가참이었다. 캠프가 뭔지 아세요? 내려보니 밤새도록 금식하면 기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주세요. 이건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아니라고.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좋으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좀 귀신 심부름하지 말고 마귀 심부름하지 말고 마귀가 절감 가지고 활용합니까? 천지교 그런 건 손도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또 옛날 거 가지고 율법 가지고 또 싸우게 만들고 또 갈등하게 만들고 교회 다 박살되고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고백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우리 태국 캠프킴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박수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았습니다. 출혁비 2장 2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매주 나와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이 누구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은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져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비밀을 누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딴 생각하고 또 세상 수준 가지고 있으면 말짱 사전에 또 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생을 속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 갱신해야 돼요. 2장 1절로 10절까지 교도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하도록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루의 딸이 목요알은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넬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루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저절먹이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바람에 주저가 서서 그가의 영혼을 불러오니 주저가 찍읍시다. 바루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절먹이라 내가 그 싹수를 주리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절먹이든 그 아기가 자라며 바루의 딸이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셔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무리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날은 천명 찾아오리라 성지되리라 거야되라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도를 이루어지리라 번역의 사랑 앞에 부탁하냐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가만치 말라 번역의 사랑아 하나님 번역을 세워마리라 하나님 능력을 세워마리라 기다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와 나의 사명을 세워마리라 그날은 천명 찾아오리라 성지되리라 번역의 날 성지되리라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도를 이루어지리라 그날은 천명 찾아오리라 성지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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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의 날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불신자들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각종 기적을 만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참 추리굽기라는 하나님의 시대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끈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추리굽할 만큼 모세가 규모를 갖추었다 규모를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바탕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약교육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약교육 이것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이끌게 한 바탕이고 힘입니다 어렸어 부모로부터 받은 은약 그래서 우리 랩몬트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약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은약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잘났다 못났다 아니에요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에요 환경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냐 은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 은약이 이끄는 삶을 살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약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4장 5제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신이 부르셨어요 직접 직접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숲에 직접 나타났어요 너 신발 부수라 하나님 직접 하나님 직접 나타났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한 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나 내 기분에 내 기분에 내 자존심 따라 내가 일에 열심히 나오겠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제로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뭐요 예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종 종 종 종 종 종이란 말을 언급을 먼저 압니다 로마서 그 길을 보면 예수의 종 종 바울은 예수의 종이요 종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나라는 것이 없는 거요 나라는 내 소유가 없어 종은 전부 주인 거야 전부 주인 거야 자기 목숨도 자기 심지어 자기 자식도 자기가 낳는 거 전부 다 지 소유 다 주인 거야 이 종이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 되는 자 예수의 종이란 표현 속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헌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대 헌신 종이란 의미가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 예수의 종 바울 종이 말은 종은 종이요 그냥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전부 주인 거라 주님의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의 시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의 시도가 주인 되는 삶이라고 이게 진앙생활이에요 거의 다 안 그러죠 뭐 내가 빨빨 살아있죠 뭐 왜 상처받습니까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죽었는데 빨빨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에요 뭐 시험 들어요 건방지게 뭐 한 게 있다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다 끝냈는데 아멘 그거 시험 들었다 갈등한다 헷갈리다 그 전부 다 가짜라는데 난 가짜야 난 가짜야 난 엉터리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모세 모두요 영적 정체성에 글맛는 뭘 남겨서 결국은 인생작품 남겼어요 인생작품 왜 간증이 없냐 왜 증거가 없냐 그리스도 인도를 못 받았어요 은약이 있거나 삶을 못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대요 선지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할을 모세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대면한 거에요 아시던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소통이 있는 자 오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일평선 쓰임 받는 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되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는 자가 되기하여 주옵사사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일평선 쓰임 받기하여 주옵사사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것으로 적용하시라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의 바탕에 있었던 것이 뭐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바탕이 뭡니까 은양이요 은양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그래요? 아무거 할 거 없어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라고 하면 뭐에요? 잡아라는 건 믿어봐 믿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 예수님 오시는 후 약속 그거 잡아라 그것만 믿으면 돼 믿으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은약이 모세의 인생의 플랫폼임에서 추진력이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이 뭐에요 절대 기준 말씀 절대 기준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원계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약이 이끄는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약이 이끄는 삶 속이에요 은약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신 뜻을 내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멋지고 존경하게 쓰임 받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약을 붙잡는 삶이에요 1, 2절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낳아 모세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거 누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엄마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요기베이시에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데 모세 부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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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부모의 이름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 부모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서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레위 집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왜 강조했을까 레위 집화 레위 남자죠 레위 여자 레위 집화라고 왜 말했을까 레위가 뭐냐 레위 집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위 집화 이 말은 피를 강조하는 겁니다 피 피를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집화가 하는 게 뭐냐 주 업무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레위 집화만 제사권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누구냐 레위 집화란 말이에요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 집화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집화가 레위 집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 이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양의 피 뿌리는 거에요 피 이 피가 뭐에요 피 구약의 피가 뭐에요 짐승의 피가 오실 예수고시도의 피에요 메시아 피를 예언하는 거에요 그거를 짐승을 짐승 잡아가 짐승이 뭐하면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고시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언 미리 미리 구약 때부터 까속에서 심어주는 겁니다 피 피 피 구약에 뜨는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고시도의 피 그래서 이 피 피 오실 메시아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사단을 이기는 길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 피에요 피 예수 보혈의 피 아멘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죄삼이 없어 어떤 종교도 열심히 한다고 아무 필요 없어 아무리 찾기엔 소용없어 예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죄삼받아 그러니 보세요 태국이 다 중돌이 많이 태국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자가 태어나면 군대 가잖아요 저 태국은요 남자분 우리나라 군대 가듯이 다 갔다 와야 돼요 한 번은 갔다 와야 돼요 한 번은 몇 달 가냐고 모르니까 석 달은 가도 기본 최하 석 달은 갔다 와야 이렇게 남는대요 또 군대 갔다 왔듯이 이거 누구나 다 그랬대요 전부 다 우상 속에 중을 중을 해야 돼요 중을 중을 3년 해야 되는 3개월의 최하로 그런 식으로 다 한다는 거요 그 자자손손이 뭐요 자자손손이 지옥이요 뱀 용 아기 귀신 있는 그 속으로 자자손손 뭐 복음 가진 사람 볼 때는 그 현장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하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냥 참 지옥 가는 눈에 다 보이니까 제가 강의하면 그런 말 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거 태국의 중이 중인데 중중에도 막 아주 똑똑한 중 회장하는 중 똑똑한 젊은 중인데 병에 걸려 죽었어요 화장을 다 하거든요 불교는 화장을 하는데 3일 만에 화장을 다 하니 화장 간을 다 덮었으니까 화장택 가다가 불 속에 가다가 뚜껑 열고 뛰어났어요 잘 아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3일 동안 어디 갔다 왔냐 지옥 갔다 왔어요 지옥 갔다 왔어요 거기 누가 있냐 부처가 있어 다 보고 왔어요 그 존경하는 불교에 그 존경성 어르신들 그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천국 들어가려고 못들어왔대요 왜 못들어왔냐 베드로가 딱 새댁 여기 못들어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온다 존경을 받은 거예요 내놓으라는 선님들 존경하는 분들 부처부터 싹 딱 지옥에 다 있대요 이분이 죽음에서 깨어나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을 해 줬는데 여러분 이런게 말할 시간도 없고 어떻든 이 레위의 지파는요 이런 피은약의 비밀 시생재물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라 그러면 자 모세의 부모 역시 이 피은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은약 잡은 집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태어난 은약 잡은 부모님들이 다 레위 남자 레위어자란 말이에요 이 태양아 부위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은약 잡고 결혼해서 이 아이들이 뭐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제대로만 키우면 은약 안 놓치면 모세요 모세 레위 남자 레위어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라는 우리 후대들 이 어른들 말고 이거 지금 청년들 말고 딱 결혼할 때 은약 잡고 딱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2판 4판 결혼했잖아요 근데 은약 잡고 결혼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냐고요 태양아 부위에서 은약 속였어요 이야 지금 앞으로 몇십 년 기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우리에게 쫙 깔린 줄 믿습니다 은약 잡은 자 이 피비밀을 아는 자가 레위 남자란 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린 시절부터 피은약의 비밀을 붙잡고 자란 랩런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엄마가 제사 지는 거 보면서 피 뿌리면서 제사하면 어디서부터 모세가 이런 장식의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스사람 아담 범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장식의 3장 모세가 기록한 거에요 장식이 아담과 아와이 범죄를 쫙 기록했어요 범죄한 인간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사당 종로로다 열두 가지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우리 방하고 살다가 영원한 멸만 결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 뭘 했습니까 모세가 쓴 거에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이 가르친 거에요 해결책을 줬어요 3장 15절 해결책 그것이 여자의 후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에요 다 해결해 주겠다 모세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에요 이런 영적인 비밀 이런 영적인 비밀이 언제 심겨졌느냐 레위 지파 출신 부모의 은약 교육이 그 시작이 그게 부모들이요 자식들 공부 잘하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은약을 어떻게 하면 심어주어서 아이가 은약 속에 자라느냐 그래서 우리 EMS 이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터 이 어린이집이랑 EMS 이 속에 은약 속에서 다 자라도록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모세의 부모가 이런 은약 교육을 할 정도로 은약이 뭐에요 뭐가 되어있었어요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 얼마나 유혹 많습니까 세상에 뭐 자라 그것 다 전부 장치 3장이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은약 교육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은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었던지 본문 내용을 보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 걸고 모세를 지킵니다 생명 걸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에요 본문 2제를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의 엄마 요괴배씨 아들보니 잘생겼다고 해서 잘생겼기 때문에 왜 그를 살려 했다 우리 한글에서는 잘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모세의 아들은 안살립니까 잘생겼다고 해요 왜 이 말을 잘생기기 때문에 다른 말을 왜 했냔 말이에요 잘생겼다고 못생기면 죽으라 죽이는 건 다 이 말이냐 그 말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고 했어요 원뜻이 그래요 범상치 않았어요 부모가 딱 볼 때요 여기서 잘생겼다 이 말은 히브리 말라고 토부를 합니다 토부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장시 1장 30일째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슨 말씀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이 토부에요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한 일꾼이다 이런 의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일꾼이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비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마 특별한 것에 대한 약속 장래에 탁월하게 될 것이지만 보여주는 어떤 정표가 그 어린 아이에게 찍히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히브리 11장 23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뜻이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범상치 않는 아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받았는데요 아름다운 딸 한 발 그런 말이에요 아이를 딱 보니까 달라 사도행전 7장 20재를 보면 세대반의 설교 중에 모세를 가르쳐서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를 자꾸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름다운 지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영의 눈이 열린 모세의 부모가 이미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모세를 보호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영직인 눈이에요 영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은 육신적인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밤에 영의 눈을 열어주옵사사 영직인 눈이 열린다 이 말은요 구원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르다 하나님의 계획이 것이다 보는 눈이 열리기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기대에서 응답하는 걸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죽게 돌아오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죽게 돌아오는 그야말로 귀지 섬긴 자가 죽게 돌아오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그리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람 이런 생명적 역동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은약 붙잡는 삶이다 이런 삶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은약이 전달되고 은약이 성취되는 삶을 살지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영적 모세에요 영계 전 성도는 이렇게 절대 은약을 붙잡고 여러분 삶이 인생 작품 남기는 삶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은약을 전달하는 삶이에요 본문 3절 위에 보면 모세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와는 달라졌어요 온갖 핍박이 그냐말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 요셉을 몰라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왕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 후손들이 오늘 430년 세월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고생 땅에만 그렇게 살았는데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 이리 막 가니까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에그부왕이 위기의식을 엮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각종 정책을 다 써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냐 이것들을 보니까 너무 잘 커 저거 커지면 곤란해 저거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방법이 하나다 남자가 나면 다 죽여라 남자 나면 다 죽여라 명령 떨어졌어요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숨겨졌는데 이게 석 달이 지나면 애가 우는 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손이 거의 바뀌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 가지고 평소 때 나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평소 때 바로 왕의 딸이 말이에요 바로의 딸이 이게 다 모여하려 나일강에 나온다고 나일강에 나온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 딱 담아 가지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딱 나 떼어놓은 거예요 갈대 사이에 딱 막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에 누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이 미리암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요게베씨 보내 가서 봐라 보고 누가 저 갈대를 상자를 가져간 잘 네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저 공주가 나와서 저걸 가질 때 네가 가서 내가 이 점비길 유모를 내가 고향 못 해야 되는지 안 물어라 다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전락을 짜고 보냈는데 마침 이 바로왕 딸이 나와 모여 가다가 갈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딱 들어오는데 이게 이 아기가 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 기가 막히게 이게 한 거예요 그래 목숨 구한 거예요 사실은 미리암에 가서 이 아이를 점비길 유모 구해줄까요 이래가지고 일살철기로 그냥 바로왕의 딸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래가지고 아이를 자기가 아들 삼아 버린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런데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셔라 하여 이런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모세 어머니가 싹쓸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그렇게 먹음에 키웠습니다 자 본문 9절로 10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흘러진 것 같아요 젖을 먹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보냈다 젖을 떼가지고 보냈잖아요 젖을 떼 보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3년에서 4년입니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3,4년 우리 다닐 때는요 학교 갔다 가다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젖 먹는 놈도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젖 좋아 젖 바르고 그런 놈들도 그럼 나에게 몇 살이요 여덟 살 아홉 살이요 그때는 그랬어요 어머니들 그때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 건강하게 젖이 다 이만큼 해가지고 너희들 다 다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 이래요 덩치가 그러니까 전문을 봤어요 나는 안 보겠습니다만 내 친구 초등학교 때 전문을 보고 이랬어요 그러면 3년에서 4년 최하로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마도 애국 아이들이 공식적 학교 가는 시간 이제는 이제는 이 공주가 뭐 아이를 어떻게 젖을 젖도 없지 어떻게 기숙이 가겠어요 그런거 할 것이 지난 그런 시기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을 것이다 신학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제 하루 일곱 살이에요 일곱 살 여덟 살 돼야 하기로 또 오줌 다 가리지요 졌다 끊었지요 그러면 저는 바로 공주가 데려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때 갔다라고 말합니다 빠르면 3년 기르면 6, 7년 자 모세는 부모 밑에서 어떻게 해요 곧 젖 되고 6, 7년 신앙 교육을 천주교 강좌입니다 3살짜리 3년만 붙여달라 완전 천주교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밑에서 말해요 이 신앙교육 민족교육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 이것을 막 이 은약을 얼마나 심어놨던지 확실하게 모르는 모세에게 막 사명 가지고 심은 거예요 부모가 각인뿔에 체질 내리도록 그리고 모세가 이제 궁중에 들어갔어요 6, 7살짜리 들어가면 궁중이 어떻습니까 애굽 궁중이란 게 왕궁이잖아요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를 해놨지 그냥 모든 게 다 우상이죠 우상문화죠 우상 전부 우상이죠 이런 애굽의 우상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행아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 후대인 이 렘넨테께 어떻게 은약을 심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은약을 심어 주느냐 할품꽃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래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답내고 결론내고 체질화 되어서 살게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은약 붙잡고 그 은약을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생을 건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삶이 은약정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점검하세요 매일 율법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보금적인 누림을 보여주세요 은약적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서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은약적으로 하세요 교육을 모든 것을 다 내 기준 내 기분 내 기분 내 감정 하지 마시고 은약으로 하시라고요 자문 22장 6제를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땅히 해갈 길을 아이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받았던 은약교육이요 40년 동안 받은 애급의 구상교육을 교육도 무리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교육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약교육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우리 랩런트의 삶에 삶을 은약교육은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이 아이들이 중학교가 고등학교 대학가 상식 3장 문제 확 닥쳐오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못 이겨나갑니다 여러분처럼 밥을 못먹어 고생을 해봤습니까 모릅니다 문제가 계속 닫힙니다 어떻게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교모 성도들 영교의 모든 교사들 시계적 삶을 가지고 은약전달의 삶을 사시길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은약의 의미가 담겨있어요 갈대상자에서 상자를 히브리아 원래 태바랍니다 태바란 말 성경이 딱 두 번 나와요 노아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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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방주 갈대상자와 노아방주 태바를 사용했는데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있어요 여기 갈대상자와 노아방주에 바른 역청은 우리 말로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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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와 노아방주 노아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은약적 의미가 담겨있어요 또 갈대상자와 노아방주에 발랐던 역청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보호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다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은약의 한의 삶 은약이 이끄는 삶 이렇게 복음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를 건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사용하고 계세요 구원해 주어 가지고 직분 주어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 분들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또 빚도 없이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은 힘들게 살아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평생 맛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약의 여정을 가쓰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조심하여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요 은약을 붙잡는 삶이 되기하여 주옵사삼 은약이 성취되는 삶을 되기하여 주옵사삼 은약을 전달하는 삶이 되기하여 주옵사삼 우리 기도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이런 기도 육신기도 물질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리는 말 거냐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 성취되기하여 주옵사삼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기하여 주시옵사삼 나를 통하여 지혁이 살기하여 주옵사삼 한나라가 살기하여 주옵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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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의 성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한 사람도 빠지없이 종교사여 하지 말고 은약 속에서 은약이 성취하는 은약을 전달하는 은약을 체험하는 은약의 사람들에게 주로 주옵사삼 사령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약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대해 주시고 원약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자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사서 은약을 붙잡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옵사삼 예수님의 절대의 은약을 믿음으로 결제작동을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사서 오늘도 은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개평생동안 영주의 삶을 경고하게 지키는 보호자들 주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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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기초와 20가지 전략이 태국 전역에 시스템화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태국어 통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릴 때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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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을 부모님 carboh vou 하나님 하나님 willing 하나님 Eric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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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제는 우리 주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시니 원약이 이끄는 삶을 살기는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태국 캠프팀과 방콕 예원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